안녕하세요 나혜입니다. 일단 이렇게 날도 9주인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각오는 아무래도 캐릭터가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다 보니까 제가 처음 도전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재미있게 잘 찍고 좀 많이 과장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태식이랑 잘 어울려서 찍고 싶습니다. 처음에 뵀을 때 극 중에서 제가 더 어린 역할이라 조금 죄송한데 제가 극 중에서는 네 제가 극 중에서는 팔구현색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 나이는 96년생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.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어리시고 하니까 극에서 제가 좀 많이 괴롭히고 좀 장만도 치고 이렇게 비밀을 하면서 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라 좀 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